으아! 으아! 돼지새끼! 으아! 씨! 으아! 돼지새끼! 돼지새끼! 어... 으아아아아악! 뭐야 이제 문이 없어... 점점 이 성이 썩어가는데요? 웃고있네 이제 이거 그거 같다... 이 성이 원래 집인데 막 창고로 쓰이고 그러다가 수백년동안 그니까 집이 점점 흉가가 되는거야 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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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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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 병신아! 인형이 왜 자꾸 많아지냐고? 몰라... 그림... 그림팔아서 인형 샀나봐... 병진새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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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딱 맞췄다... 지나가시고... 지나가시고... 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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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뛰고... 넌... 가시고... 오늘 문이 이렇게 많아요... 다들 toda다... 왜 이렇게 먹여... 그래... 야 이 병신야! 잠깐만 야! 나 이 쌍놈의 새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없애 고정킹 이거? 아 튕겼었어 방금 아 이거 초콜릿 감사합니다 야 이거 고정키 이거 어떻게 없애 아 미친 아니요 안한다고 미친 고정키야 이 고자야 아이씨 착 타이밍 싸움이네 타이밍 싸움이야 지금 지금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와 이 턴 넘어올때도 이게 숨차는게 이어서 오네 램짱님 이거 할래요? 램짱님 이거 좋아하실거 같은데 이 게임 인형 좋아하시고 소녀감성이셔서 시시시시셔가지구 램짱님 이거 하셔가지고 핵펀치 한번 날려주시죠 어 뒤져버렸네 왜 죽었어 동생아 뭔 개 범인은 얘 어엉 오오오오.. 들어와 들어오어어 그지? 그 성이 정신병원으로 개조가 됐어. 어 열렸다. 아까 그 성이 정신병원으로 개조가 됐네. 뭐야. 어떤 분들이 계시나. 방이 다 비었는데. 랩짱님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약간 랩짱님 맨날 하루도 안 빼고 맨날 하시는 그 굶지만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 야. 철창에 저거 털이니? 제모 좀 하고 그래라. 관리를 해야지. 어린 놈의 새끼야. 벌써부터 털이 저렇게 많다. 벽지 다 뜯어놨네. 가족들 불쌍하다. 야야. 저거 다 물어내줘야 될텐데. 가족 개불상체. 어우 깜짝이야. 이 쌍놈. 얘 일루와. 앞으로와. 다리털 있는데로와. 머리태. 확 머리 때려볼라. 아이씨. 신이시여. 왜 저를 버리셨나연. 으앙. 헉. 헤엑.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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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어.우와. 반신욕 오졌다. 헉. 헉. 나 반신욕 좀. 헉. 영상. 우앰이 아 그 왁국과 저는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현실도 현실로 생각을 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도 현실이 아니고 현실도 현실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감정이 없으 슬렌더맨 할 때 왜 그랬냐고? 다 너네 재미쓰라고 한 거야 뭔 소리야 이거 나 발바닥에서 피난다 저 발에서 피나거든요 뭐 밟았나 봐 아우 발아파 아우 발 따가워 아우 아파 님들 님들이 맨날 나한테 후루비제이 후루비제이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다가 후루루를 쳐봤다? 아주 아주 잘 갖다 붙였더라 아주 잘 갖다 붙였어 죽여발라 후루비제이 아니야 가서 니네가 봐 읽어봐 자 여러분 여기서 요 창문 볼건데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보겠습니다 지금 추천수 140개거든요 500개 되면은 창문 보겠습니다 자 추천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빨리빨리 누르세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한 번 톡 누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따봉표시 한 번씩만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벌써 300분이나 추천 눌러주셨네 아우 이거 봐요 할 수 있잖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요 채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오늘 채팅 속도 좋구만 채팅 약간 3200rpm 정도 되는구만 지금 포르쉐 911 정도는 되겠는데 람보르키니는 아니어도 아 추천 맞나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한 번 창문을 볼까요? 자 그럼 한 번 창문을 볼까요? 어? 아까 전에 안에 있던 애 아님? 어 뇌 수술 했나봐 대구 빡빡 빵꾸남 태근이 빵꾸나셨네 뭐야? 그냥 지나가시는 분인가? 뭐예요? 오우와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 아우 나 이제까지 위만 보면서 나왔네 근데 아래 보기 싫다 바닥 빵꾸나 있는거죠 지금 나 낚으려고 우와 팔도 있고 팔 팔 팔 먹어서 에너지 채워 안 되니 그런거? 아까 그 성이 성을 개조했나봐 개조해서 이렇게 됐나봐 계속 내려가 심해로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 백영 정국 녹음 할 때 개후 웃겼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약간 공포스러울까 거 있잖아 크기 목소리 내밥 이렇게 어 조금 더 기괴하게 약간 귀여우면서 약간 약한듯한, 살짝 연한 소리로 어 좋은데? 어 좋아좋아 됐스 오케이! 뭐 이러는거 아냐 에이 스펄 쭈꾸끼 얘는 뭐야 요게되야 밥줄까 144번 144번 식사, 식사시간이다 여기 앞에 계세요 어 뭐야! 어 뭐야! 원래 죽는거야? 나 이제까지 그냥 진, 나 지나가지길래 그냥 적은줄 알았는데 거짓줄 알았는데 어 귀를 쫑고 세우고 그래 두 블럭 이상 떨어져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너 간파 됐어 알아요 내려가자 히힛licher 사 Us 씻어 아 흐히히히히히 taking 지명식 와 메조의 식당인가보다 엠 쩔게 써있네 엠창 좋아해요 흠 뭔 놈에 피가 이렇게 많아 피가 저렇게 많다는 거는 금세 피가 뿌려졌다는 건데 뿌려졌는지 얼마 안됐다는 건데 어이씨 죽을뻔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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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맥도날드 케첩은 옛날에 하겐다즈가 맛있었는데 왜 바꿔가지고 아 하겐다즈가 아니라고 뭐지 헤인즈 헤인즈 흐흫 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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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신개념인데 감자튀김에다가 아이스크림 찍어먹는거야 개 어 나 지금 전화해야되겠다 맥도날드 사장 맥도.. 도날드 더글라스한테 전화해야되겠다 헤이 더글라스 어허 어 어 프렌치프라이 앤 아이스크림 어 투게더 위드 위드 어 예 예 아 로얄티 어 어 원 원셀 원셀 어 파이브 파이브 아 피프티 퍼센트 예 에 그러면은 내가 마음먹고 영어한거면은 이런 드립치겠니? 내가 마음먹고 영어 한번 해봐? 헬로우 마이네임 이즈 도구 일어나 마이네임 이즈 도구슬 피쉬 하와이유 파인 땡큐 앤드 유 오 봇 아이캔 플라이 맘 아임 쏘 리 보다이 캔 플라이 뭐고 뭐거에야 이거 먹어 먹어 제 발음이 안좋았나요? 아이캔트라고 한건데 샤워 이거 뭐야? 블럭블럭 재판장인가봐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도축을 해놨네 도축을 해놨어 아주 이새끼들 이거 어우 속 안좋아 왜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려깎기로 잘라놨니 머리를 자를거면 머리만 자르던데 팔 자를거면 팔만 자르고 몸 자르거면 몸만 자르지 돌아가면서 잘라놨어 버릇 누가 울어? 으아하! 울지마 이씨 되게 게임이 단순하면서 어... 단순하면서 뭔가 공포를 유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림을 존나 못그린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무슨 시사만화 만드는 새끼가 그렸나봐요 그 있잖아 막 오바마 까고 막 이러는거 그런 새끼가 만들었나봐요 그림이 그림이 집중을 못하게 해놨네 개같은거 아웃라스트 같으면 아... 어이구 터져버렸네 조석... 조석아자씨한테 시켜도 이거보단 잘그렸겠다 조석아씨는 그림 잘그리는 편이지 금요일 아저씨가 좀 그림을 못그리게 닥치고 있어 조용해 조용해 어 A 시큐리티다 으abol니 잠겨있잖아 노래방 처음 갔나보네 에코 오졌다 아 이거 그린거 이말년이형이야? 에브리띵 이즈허 에브리띵 이즈허 뭐라고 써있는걸까 에브리띵 이즈허 다인간 모든것은 A이다 오 방금전에 약간 소름돋았다 누구로 가시죠 어? 아 미친 어? 넌 내 동생이네 말하실수가 있었나보네 루니틱 아사이룸 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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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선생님이였어? 자막이 없나 자막이 없나 어? 헤헤 아우 속 안좋아 아우 아우 시원해 아우 저거 또 친구얼굴이지 자애같은거 이지랄줄 어깨 어깨 안마해드릴까요? 이러고 나가면 또 또 지옥도 펼쳐져있겠지 이지랄 어 이지랄 미친 아 자야돼 다시? 안자죠? 없어없어없어 아 저 여자랑 자 아니 그건가 이게 이렇게 단타로 치면 어떡해 야 너무 짧게 치잖아 뭐야 뭐어 또 씨부렁거리셔보시지 아니 씨부렁거리 아이 뭐고 아 유닛밥에서 어부를 끌어야 알아서 아 이거구나 그 다음에 바닥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아우 아우 이 철냄새 음 이 쇳국물 냄새 좋구요 음 있나 안에서 뭐 드시고 계시는데 아 맘에 아 아 드림스 아 애니미 더 오브 더 길티 적은 적은 모든게 거짓말이래 어 드디어 보였다 드디어 봤다 어 나가기다 엑시트 위에 뭐야 뭐야 슈발 히히 히히 딴 딴딴딴 딴딴딴 뭐야 어디로 가야 해 이게 뭐야 자살해 그냥 굿 어? 아기네? 벼랑끝에서 벼랑끝에서 나는 더 큰 세상을 보내 벼랑끝에서 아이, 샤발탕 그냥 그만나와 고정키로 체력은 여전하네 이거 만든새끼 사우스파크 보고서 필받아서 만들었나 점점 사우스파크같지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이 플래시게임같은 이 더러운 단색게임이 14,000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이라는게 10시네요 밤 10시 아 개창렬이야 뭐야 이거 무안의 추쿠요미? 우와 저 토끼 귀댁이 왜 저렇게 끌고 다니는거야? 엎 야, 여자가 나와서 머리를 대구 캐릭터가 몰 자르고 또 곰새끼 지나가 거지 르르르르륵 말면서 뭔릴로 곰 안지나가네? 웬일이야? 아이 씨발 쉬프트키! 아이고 초콜릿 감사합니다 누가 밤에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 치고 난리를 치냐 하하? 아니 허동운씨 왜 여기 계시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밝은 쪽으로 가게 되어있죠 뭐야 이거 점점 아까, 아까 걔 방 있던데 그걸로 가는거 같은데? 이거 아빠나 엄마 찾으러 가는거 같은데? 왜 나만 빅발이야? 왜 나만 빅발이야? 그때요. 예?